business analysis the set of activities performed to identify business needs recommend relevant solutions and illicit document and manage requirements 자 오늘의 단어는 business analysis 구요 자 어 비즈니스 분석이죠 비즈니스 분석 자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분석을 하는 사람을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런 비즈니스 분석은 어떤 비즈니스에 도대체 뭐가 필요합니까 네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행동이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는 보통은 뭐 물론 전체적인 단계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초기 단계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겠죠 어떤 비즈니스의 초기 단계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요건이 무엇입니까 이거 과연 돈 벌 수 있는 건 맞습니까 요런 것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되고 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 게 있는지 또 확인하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다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고 할 거예요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또 확인하는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